놀랄 정도로 비주얼이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진짜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. 와 진짜 잘 만들었다. 인간이 변해서 됐기 때문에 인간성과 괴물성을 반반씩 좀 섞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어떤 좀비나 악령이나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괴물이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. 괴물의 모습을 보고 어떤 욕망 때문에 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강조를 해달라고 했죠. 웹툰에 나와 있는 캐릭터성을 좀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너무 놀랐어요. 웹툰이란 것 같아서 그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됐다면 욕망부터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오직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면 좋겠다 해서 몸으로 표현하시는데 정말 인상 깊었죠. 헐리우드 최고의 분장팀 대회인데 크리처 디자인과 필요한 수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. 그 분장도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서움에 떨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트로이 제임스라고 괴물 전문 배우가 있거든요. 인간이 할 수 있는 극한의 움직임들을 문의하셔서 움직임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괴물이 정말 무섭습니다. 근육 괴물이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츄얼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괴물이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찍고 있는 화면에 실시간으로 괴물을 올려서 보거나 하는 것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앵캠 상에서 구현을 했습니다. 앵캠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극한이 있습니다. 앵캠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극한이 있습니다. 조용히 20시 감사합니다.